허스와비 패면서 좀 감 좀 잡자 이거 자 사람들 없을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무도 없네 안 깔리네 아 마을 아니네 이거 아하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아 여기는 이것 때문에 거슬리더라고 좀 맛집 없나요 딘들아 무릉은 사람 무릉이 제일 좋겠네 왜냐면 아크바인드가 무릉도장 아니면 안 걸려요 허스와비한테 아크바인드가 여기 아니면 안 걸려 근데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내가 여기서 딜로 가오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서 좀 민폐 한번 끼쳐볼까 아 민폐 좀 끼쳐볼까요 여기 민폐 한번 끼쳐보겠습니다 중2병 아크 갑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미안하다 자 갑니다 설치하고 허스와비 부수고 다니기 갑니다 남의 허스와비 다 부수고 다니기 컨텐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 허스와비 내가 다 부수게 야 부숴어 부숴어 쩔쩔쩔 쩔쩔 부숴어 부숴어 쩔쩔쩔 쩔쩔 그 다음에 이거 부숴 그 다음에 이거 다 부숴 그냥 야 이거 안 부숴어 쩔쩔쩔쩔 왜 이렇게 딴딴하죠 안되겠다 마지막은 참교육이다 아 깨졌어 아 아크 신규 스킬 썼는데 깨졌어 이거 아 멋있게 잡았어야 했는데 아 이펙트만 남기고 가네요 이거 아 박살내버렸다 그냥 야씨 올밀 때 야 님들아 링크가 좋으니까 확실히 데미지가 좋아졌어요 살림 차렸어 그냥 테스업에 그냥 허스와비 어디에 많습니까 여러분들 허스와비 그냥 부수러 갈게요 그냥 어휴 어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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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씨 아주씨들 허스와비 부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부수겠습니다 와 소리 너무 좋다 아 부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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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게요 어째게요 부숴었습니다 부숴었습니다 오호 제가 직접 한번 허스와비 때려볼게요 비반감으로 하는게 맞겠죠 테스업은 데미지가 제대로 안나오니까 일단 스펠 버프 걸어주고 이거를 먼저 켜두고 자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측정 안합니다 일단 근원의 기억부터 받고 자 그 터질때쯤에 박습니다 바인드 걸고 자 일단 끝없는 고통 시원하게 박아주고 돌아오는 증거 켜주고 어 아 여러분들 이거 비반감입니다 참고로 야 딜 뭐냐 이거 야 이거 한번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와 딜 뭐야 이거 딜 진짜 뭐야 부숴었어 부숴었어 제가 근원의 기억 막타로 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크의 40초 딜의 맥시멈이라 보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근원의 기억 안 쟀다가 마지막에 이제 터질 타이밍에 누른 다음에 바인드 걸고 이제 히드링 쓰고 이제 하면은 그런식으로 하면 이제 최고의 환상의 딜사이클인데 이건 뭐 실전에서는 안먹히죠 사실 와봐봐 아 이거 안 부숴져 이거 안 부숴져 이거 안 부숴져 나 지금 인피니티 스펠 없어가지고 부숴드릴게요 부숴드릴게요 부수는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가지 마십쇼 부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갔어 부수고 있는데 갔어 오오오 하하하하하